여기가 얼마라구요? 500에 35 500에 35? 봉촌역에서 15초 거리 봉촌역 15초 거리 치수를 재기는 그렇고 옷장 들어가면 관리비가 2만원 밖에 없고 수도까지 포함이고 잘하면 고양이까지도 가능은 할 것도 같고 건물은 연식은 좀 됐고 화장실은 좀 작구나 에어컨이랑 이런 옵션은 있는거에요? 에어컨 아 싱크대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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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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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